옛날 경기도 포천 영중면 양문에 위치한 영평천이라는 게울이 있었다. 그 게울에서는 어느 백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선비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선비는 철원으로 부임하는 군수였다. 그런데 그가 게울을 건너려 하니 여간 귀찮은 것이었다. 내가 이제 한 고울의 군수인데 게울을 건너자고 바지자락을 걷기가 영 우양이 빠지는군. 그는 마침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백발 노인을 보고 노인에게 청했다. 영감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좀 업어서 이 게울을 건너줄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젊은 선비의 부탁에 노인은 잠시 갸웃했다. 말투는 짐짓 예의를 갖추는 듯 했으나 그 내용은 젊은이가 노인에게 건네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은 이내 흔쾌히 웃으며 답했다. 허허, 내가 그만큼 힘이 세 보이나 보구만. 그럽시다. 선비님을 업어 월천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발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노인은 신을 벗고 바지자락을 걷었다. 그리고 선비를 업고 조심스럽게 게울을 건너기 시작했다. 게울을 건너는 중 노인의 상투에서 햇빛을 받은 무언가가 반짝했으나 선비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지 못했다. 게울을 다 건넌 후 선비를 내려준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혹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내가 선비님을 월천해 준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울을 건너고 얼마 가지 않았는데 금세 해가 지자 선비는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가 마을의 어느 주막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모임이라도 있는지 어느 큰 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을 걸치며 왁자짓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선비는 자신이 잠을 잘 방에 짐을 내려놓고 나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슬며시 합석하려 했다. 내심 자신이 철원 군수로 부임한다는 사실을 흘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오늘 자신을 월천해 준 백발 노인이었던 것이다. 어라? 영감님께서는... 선비는 노인을 아는 척하려하다 노인의 눈짓에 입을 다물었다. 노인이 자신이 본인을 업고 게울을 건넌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선비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술잔을 받고 한 잔 마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태도가 무언가 이상했다. 백발 노인을 너무나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궁금했던 선비는 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 중 하나에게 물었다. 저 영감님께서는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예를 갖추는 것이랍니까? 아이고, 이서구 정승대감께서는 여기 양문의 자락이시지요. 무려 우의전까지 지내셨는걸요. 대신이셨는데도 어쩜 그렇게 검소하신지 우리는 존경하는 정승대감님을 양문 대신이라 부른답니다. 이서구? 노인께서 이서구 대감이시라고요? 정치에 발을 들이는 선비치고 이서구 대감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서구는 정조를 바로 곁에서 보좌하며 좌승지, 이조참판, 예조참판 등을 역임한 인물이 아닌가. 그는 학덕을 겸비하였음은 물론 늘 백성을 생각하는 인물로 유명했다. 선비는 생각했다. 아, 불쌍.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이서구 양문 대신이 방에 들어왔다. 선비가 벌벌 떨며 그의 상투를 보니 이제야 상투망건에 붙은 옥관자가 보였다. 옥관자는 정 3품 이상 대신금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었다. 관자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는데 1품 벼슬은 비취관자, 2품은 금관자, 3품 이상 당상관에는 옥관자를 달았다. 개울을 건널 때 햇빛을 반사한 그것이 바로 양문 대신의 옥관자였던 것이다. 양문 대신을 바라보는 선비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죄를 했다. 제, 제가 감히 양문 대신님을 몰라뵙고 그런 터무니없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양문 대신의 얼굴은 화로 일그러졌다. 선비는 그가 자신에게 호통을 치며 벌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입을 연 양문 대신은 선비의 생각과 다른 말을 했다. 이 선비에게 나를 양문 대신이라 알려준 게 누구인가? 그러더니 자신을 양문 대신이라고 알려준 마을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선비는 이제 마을 사람에게도 미안해졌다.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양문 대신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비는 머리를 숙이다 못해 이제 거의 바닥에 납작 엎드릴 듯 했다. 그가 거듭 사죄를 하자 양문 대신이 말했다. 이보게 고개 들고 일어나 제대로 앉아보게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자네는 아까 내게 월천을 해달라 하였지. 나 같은 노인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은 그 순간 그저 자네가 편히 가고자 한 것이겠지.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자네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걸세. 그 일이 내게는 분명 내키지 않는 일일 것이라고 말이야. 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침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양문 대신은 선비에게 어느 귀머거리 가족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온 가족이 귀머거리인 가족이 살았다.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머슴도 귀머거리였다. 그러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보리를 널었는데 이웃집 닭이 와서 그 벼를 쪼아먹었다. 시아버지는 닭을 발견하고는 닭을 한 대 때려준다는 게 그만 힘 조절을 하지 못해 너무 세게 때려 닭을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닭을 찾으러 왔다. 우리 집 닭이 이 집으로 들어왔죠? 아이고 죄송해요. 얼른 데리고 갈게요. 시아버지는 이웃집 사람에게 자신이 실수로 닭을 죽였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웃집 사람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그는 닭을 물어내라며 시아버지에게 따졌다. 말을 알아들일 수 없는 시아버지는 이웃집 사람의 환한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웃집 사람의 얼굴이 바뀌지 않자 시아버지도 동달아 화가 났다.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닭이 내 보리를 헤쳐서 혼쭐을 좀 내준다는 것이 잘못 쳐서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애초에 닭이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자기 닭은 자기가 잘 관리했어야지 왜 나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야단이야? 그리고 마침 그때 머슴이 대문을 들어섰다. 머슴이 영감님을 보니 영감님은 몹시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누군가를 야단치고 있었다. 그런데 머슴은 마침 그날 아침 벼딴을 묶는 일을 하던 중 술집에 벼 한 단을 몰래 팔아 술을 마셨더랬다. 하도 목이 마른데 주인집에서 제대로 마실 것도 주지 않기에 술 생각이 너무 나서 그랬던 것이다. 머슴은 생각했다. 영감이 어떻게 벌써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 누가 일로 바친 거야? 그리고 그는 서러워졌다. 내가 이 집에 얼마나 몸바쳐 일을 하는데 하도 목말라서 고작 벼딴 하나 갖다 주고 술 한 잔 먹었기로 서니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저렇게 노발대발한담? 머슴은 사람도 아니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는 고함치는 영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뢰짐작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던 발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편 며느리 역시 마침 그때 방 밖으로 나온 참이었다. 그녀도 머슴과 같이 노발대발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흠칫했다. 사실 그녀는 얼마 전 길에서 만난 가난한 아이들에게 엿을 사주기 위해 쌀똑의 쌀을 조금 훔친 적이 있었다. 티 안 날 정도로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시아버지에게 가 사죄했다. 아버님! 애들이 칭얼대는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딱 엿 몇 개 사준 것이 전부예요. 아무리 적은 양의 쌀이라고 해도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도둑질을 한 것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부디 노여운 푸시여요.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옆집 사람과 다투는 사이 머슴이 집에 들어오려 하기에 머슴을 시켜 옆집 사람을 쫓아낼까 싶었다. 그런데 머슴은 갑자기 섭섭한 표정을 짓더니 집을 들어오려다 말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자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울상을 짓는 것이다. 옆집 사람은 화를 내고 며느리는 울상을 짓고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양문 대신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선비가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배움이 부족한 것인지 대신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신님께서는 제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까? 그러자 양문 대신이 말했다. 이야기 속 두 사람, 즉 며느리와 머슴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해에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해에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만두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어땠나? 그만두지 못했지. 결국 저질러버렸다네. 그러고는 귀가 들리지 않는 통에 시아버지가 화가 난 진짜 사정도 모르고는 덜컥 도둑이 재발절이고 말았지. 두 사람의 대응이 전혀 다른 것도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일세. 머슴은 도리어 화를 내고 며느리는 반성을 했지. 자네 역시 나 같은 늙은이에게 월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해버렸네. 그리고 자네는 내 신분을 알고서야 내게 사죄를 했네. 자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 머슴인가 며느리인가? 그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들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네. 그리고 본인이 귀찮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말이네. 예, 면목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에게는 희망이 있어. 적어도 자네 역시 이야기 속 머슴과 며느리처럼 제발 저리기는 하지 않았는가? 정말로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인간은 발이 저리인 줄도 모른다네. 자네는 젊고 앞으로 앞날이 촉망되는 사람이니 자네에게 벌을 주지는 않겠네. 다만 오늘 일을 잊지 말게. 앞으로는 자네 스스로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는 것은 행동까지 가기 전에 끊어내게. 그렇게 한다면 자네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네. 선비는 자신의 오만하고 무례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양문 대신의 너그러운 처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양문 대신이 그랬듯 백성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군수로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